체험이냐 개시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 구속이 실체이며 구속으로 인한 나의 신앙 체험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속이 나의 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내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는 내 자신과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십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체험뿐이라면 내 체험은 구속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에 의하여 발생된 체험의 증거는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더 이상 실체의 근원으로 오해하지 않고 오직 그 체험들을 발생시킨 진정한 실체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체험이 우리를 그 체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주관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둑을 쌓아 가두려 한다면 성령께서는 그 모든 둑을 터뜨리시고 당신을 다시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그러한 체험은 설령 엄청난 환상을 본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체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체험을 예수님보다 앞세웁니까 혹시 주님보다 체험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체험에는 절대로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의 체험에 대하여 대단히 여기지 않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뭘 체험했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주님만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다면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십시오 믿음 그 자체를 확신하는 믿음은 이미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만이 유일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